떡집이 얼마나 된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하면은 아버지 때부터 아신 거 몰려받으신 거 네 50년 남으신 거 아버지 아버님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죠? 떡집을 시작을? 근데 그게 아버지가 고아원 출신이에요 근데 대구 외관 쪽에서 15살에 도망쳐 나오셔가지고 서울로 종로로 와서 원래 처음에 중국집인가에 들어갔다가 가방이 없어서 쫓겨났대요 가방에 있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짐 가방을? 짐 가방이요 짐 가방이 있어야 이제 안 넘어간 거 그런 거? 모르겠어요 짐 가방이 없으면 뭐 거지나 약간 그런 식으로 아 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짐 가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혀 없이 그냥 맨몸으로 왔으니까 약간 네가 우리 가게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남산에서 돌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가방처럼 만들어가지고 떡집 흥인 제본소처럼 들어가셔서 제본소라고 그래서 밀가루 국수 작업도 하시고 쌀로 떡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나중에 거기를 인수하셨다고 우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님이 하신 걸 큰아들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저한테 셋째 아들한테 명장? 15살 때 시작했으니까 네 똑같이 아 그러네요 똑같이 15살 지금 하셨어요? 네 그 생각은 못하셨는데 아 진짜로 연결해볼 생각은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평행이론처럼 처음 알았어요 정말 용신을 안 해. 어? 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하셨어요? 그냥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그냥 공부에 마음이 없었죠. 마음이 없으니까 아빠가 너 그러지 말고 떡 배워라 이렇게 된 거구나. 아버지가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사우나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뭐만 하면 이제 그 저 학교에서 나올 때 맞춰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우나에 있다가 그냥 떡 배워라 해가지고 그냥 저는 다 한 것 될 거래요. 사실 중학교 때 꿈도 있고 뭐 다른 자기 욕심도 있고 할 텐데 네 하고 그러기 쉽지 않지 않아요? 그냥 그때는 사우나가 너무 더워서 생각이 없었어요. 네 하고 빨리 나가고 싶은 거 같아요. 그렇다면 사우나 더워서 약간 느낌이 무슨 조선시대처럼 네 알겠습니다. 그럼 큰형은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저보다 막내로 넘어가는 게 좋은데 그 다음은 막내는? 막내 17살 때 그 다음 제가 제가 수학을 그때 되게 좋아해가지고 수학만 따로 이렇게 과외를 받았었거든요. 받고 나서 그때가 20점인가 30점 받고 과외를 받았는데 1대1 과외 이런 거였거든요. 1대1 심지어 열심히 했고 네 열심히 했죠. 수학을 좋아하시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왔네요. 제가 알고 있던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이 다르더라고요. 자존심 상의하면서 공부를 놓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네 저도 떡 배우겠습니다라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이제 못하고 저도 이제 그 사우나 가서 이제 형이랑 얘기하다가 네 아하 첫째에다가? 근데 도와드리겠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시니까 좀 돕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들어간 그럼 감사합니다.